극이 떨어진다. 만화방이라는 데 있었죠. 대본소. 만화방이라는 데가 아주 환경도 그렇고 안침한 데서 이런 데서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만화방에 책을 사서 볼 수 있습니까? 만화방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에도 지장이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만화라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해를 독 같은 존재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는 어린이들이면 대본소 만화 수거하다가 어디 광장에 이렇게 싸놓고 막 불사질려고 그랬잖아요. 70년대에 어떤 어린이가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정병규 군이라는 어린이가 자살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신문에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만화를 보고 만화를 흉내내다 죽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단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나온 얘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만화에서는 로보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기도 환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 통계에 전국에 있는 만화가게 몇 퍼센트가 문을 닫게 되고 만화책을 수거하게 되고 이런 대대적인 불량 만화 정화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비단 한 사례가 아니라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매해 5월이면 만화가들이 강제로 불량 만화를 추방합시다. 띠두르고 피켓 들고 나가서 거리에 의심했어요. 얼마나 자대적인 일이겠어요. 만화가들이. 이건 정말 거의 창작자로서 인정을 해준 게 아니라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너는 아동들을 위한 불량식품이라는 만화 매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예술을 하거나 문화를 한다고 평가해준 적이 없었어요. 저희 선생님인 김종래 선생님이 계세요.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 4년 전에 제가 뵙고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이 빛나 번쩍하고 그 총명하고 함량이 꽉 찬 바로 그 대등 그 무렵에 은퇴를 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야말로 그 이전에 20대, 30대, 40대가 있었지만 옷이 바로 이 대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젠 노숙해지고 중후해지고 그야말로 대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풍모들을 가져가는 연륜의 시기라고 보는데 하필 그때 왜 말아버렸습니까? 자네가 몰라서 묻나?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정말로 그분은 정말 만화가예요. 정말로 만화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원고지 쳐다보고 그려나가면 그렇게 황홀하고 좋아서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딱 은고지 털고 나서 일어나면 아침 신문 보면 만화, 화형식 만화는 불량, 불량만화, 불량만화, 불량만화 왜 만화를 이렇게 없애려고 생각을 할까? 애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결론은 뭐냐면 어른들이 만화를 안 보고 만화를 오랫지 애들만 보니까 어른들이 같이 공유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아동용, 어른용으로 가르는 것을 시도하는데 만화 자체는 없애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이 어른들한테 전혀 전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와 어른들이 만화를 못 살게 해도 밥보다 만화를 더 좋아하는 어린 독자들이 있어 작가들은 만화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독자와 작가들의 정열로 성장해 가던 70년 우리 명랑만화는 새로운 정기를 맞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어떤 가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슬픈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인공이 고하거나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상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고탁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의 아픈 현실을 단담하게 그리고 또 눈물겹게 그려냈다고 그러나요? 그런 면에서 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1960, 1970년대 역시 최고 작가를 꼽으라면 또 이상무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먹는다는 것, 가난, 이런 것들이 전부 생활의 천체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가끔 특권층의 사람이라든가 특권층 세계의 사람들에서 도약한다는 것이 그 당시 서민들의 큰 희망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경제적인 꼭 이유를 따지기 전에 주로 이제 스포츠를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다른 어떤 뭐를 통해서 그런 신분 상승이라 할까 또 그러고 자기 얘기가 어떤 벽을 허물어 가서 뚫고 나가는 그런 것에 내가 많이 좀 철작했던 것 같습니다. 무지무지 가슴 속으로는 울고 있는 애가 겉으로는 맨날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얘는 거의 스포츠를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활극이죠. 다이나믹하단 말이죠. 스토리 자체가. 거기에 속으로 울고 있는 건 언제나 슬픈 정서니까 이거는 순정적인 요소예요. 순정만화 요소. 근데 그토록 계속 끼끼대고 웃고 장난치고 개살공주질 하니까 이거는 명랑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스토리를 같이 요소로 들고 들어가니까 그 어떤 만화보다도 이상무 만화는 남녀노소가 다 즐겼단 말이에요. 다 읽으면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려야 되는. 스포츠가 이야기할 적에 뭐 인생의 축소판이니 또 다른 뭐 드라마니 뭐 이런 얘기를 스포츠 경기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스포츠 쪽에 많이 도입시켰고 또 가만히 따지고 보면 스포츠적인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스포츠 뒷이야기 인간사 친구들 간의 우정 배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죠. 그래서 사실 스포츠를 배경으로 한 인간 드라마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꿋꿋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나가는 그런 캐릭터라든지 뭔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80년대의 까치와는 또 다른 인물. 까치가 매우 직선적이고 그 삶이 격정적이라면 오히려 독고탁은 가족 중심적이고 가족의 가치 그 다음에 형제의 이런 것들을 강조한 캐릭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상무 선생님은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의 이야기 만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대표적인 작가. 신문수, 길창덕, 윤승훈 그리고 이상무 등의 작품이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어린이 만화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을 즈음 우리 만화의 새로운 흐름이 생겨납니다. 어른들을 위한 성인 만화가 등장한 것입니다. 만화가 아이들만의 재미거리가 아닌 어른들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박수동 작가와